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사람들이 참 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요. 흔히들 주변에서 야 기적적으로 그 사람 살아났대 또 기적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걔가 늘 꼴찌 했는데 이번에 기적적으로 1등 했더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누구나 해본다고 합니다. 혜진 씨도 인생 속에서 기적이 있었나요? 네 지금 이 순간 목사님 옆에서 진행 보는 게 기적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겐 기적인데요. 기적은요 뭐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노력이 수반돼야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맞는 건데요. 노력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겠죠.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본인이 마음을 굳게 잡아서 이분이 원래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인데 또 휠체어를 타셨던 분인데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휠체어를 버리고 정상적인 건강한 걸음으로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길래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기적을 만든 노하우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그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중증 환자가 된 한 사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병원 천장을 바라보는 일과 기도뿐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정환벽 집사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기적의 사나이. 그러니까요. 정환벽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경추 3번 신경이 끊어지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일어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전도 폭발하고 12년 동안 병원 선교를 하면서 남부중환교에 섬긴 안수집사였을 때 지금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고통사고를 당하셔서 57일 만에 휠체어를 내려놓으시고 건강을 지금 되찾으셔서 하나님 일만 하시는 우리 정집사님입니다. 아까 사실은 이렇게 자리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걷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이제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이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본인은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집사님이 어떤 사고를 당했길래 장애를 만나셨는데 또 그 장애를 이기고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을까. 우선 언제 어떤 사고로 어려움을 만나신 겁니까? 20년 전에 지금부터요. 20년 전에 제가 지인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저는 폴라산업의 대표이사 회장이었어요. 자업하시는 회장님이셨군요. 잘 나가고 그랬을 때 지인이 좀 도와달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좀 도와줬어요. 네. 그러니까 선배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인을 또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가 잘된 것이 아니라 사실 잘못되는 바람에 저까지도 보족을 또 했을 게 있었어요. 그래도 하루 조금이라도 벌으려고 영업을 팔아가다 보니까 어느 장애를 만나서 그걸 피하다 보니까 물이 하얗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도로를 달리다가 달리다가 과속도 아니고 장애물을 피하다가 도로 앞에 무슨 장애물이 갑자기 있었군요.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피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완전히 뭐 신경이 이제 끊어져서 그럼 차가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로 전복한 건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세 번이나 굴러 떨어져서 넘어졌죠. 사고가 나서 보니까는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그때 사고로 경추가 끊어진 거죠. 3번, 4번, 5번.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신경이 다 끊긴 거네요. 전신이 마비가 된 거죠. 저는 이제 몸만 사른 거죠. 몸만. 몸만. 밑에는 뭐 많이 찔러도 모르는 거죠. 인경이 다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으신요. 감각이 없으니까. 아니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전신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 좌절감은 어찌 저희가 다 알겠습니까. 그 집사님께서 혹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 못 해보셨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 중환자실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구나. 여기가 이정표구나. 이게 먼지가 얼굴에 앉으면 벌레가 꿈지럽거리는 것 같이 아주 금실금실한 거예요. 아 이거 참는 것이 이게 지옥의 훈련이구나. 그리고 이걸 닦아주는 사람이 천사구나. 옆에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 하얀 걸로 뒤집어서 나가는 거예요.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이니까. 또 이때 보니까 목을 따고 먹는 사람이 있고 야 이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 나는 병원 다 한자 천장만 보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는 것이 이제 죽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런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빨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뭐 그런 마음들을 대개 그 상황에선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건강을 되찾으시고 완전히 전신마비 됐던 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군가는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준 분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께서 절규에 가까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불쌍이고 국민이 오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이 복음원 전파할 때 크게 쓰임 받는 아들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가 목숨이라도 바치려면 저는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절규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군요. 그런 데다가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57일 동안 크게 철회 기도하신 분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형님이 장노님인데 형수님은 권사님이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피나는 눈물을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께서는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에 씨앗을 뿌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마침 그때 오셨는데 처음 설교하기 전에 처음은 또 안수지 집사였으니까 처음은 기도를 했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집사님 일으켜서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면서 철저히 구구절절히 큰절히 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도 아름다운 것 하지 않고 야 나는 내 이 침대가 1.5평인데 이게 무덤이 아니냐 내 무덤에서 살아봤자 아무 존재같이도 없는 그 인간이 뭘 할 게 있겠느냐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부르지저 기도한 거죠.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면 단 1분 1초라도 신속히 제 영혼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때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집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 일어나 걸어라 내 너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너 일어나 걸어라 내 너 도와줘 그런 음성을 두 번 들은 거예요. 제가 앉아도 90도를 못 앉았었어요. 85도 정도까지 앉아있을 때 우선 앉지도 못한 상태에서 집사람한테 행거를 갖고 와라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일어나다가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다치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집사람이 행거를 갖고 왔어요. 아니 그걸 갖고 오면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글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없었으면 당신 무슨 소리냐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앉아 봐라 그냥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닭이 병아리를 뜯듯이 혹시 제가 쓰러지면 뇌진탕이 된다든가 허리가 끊어진다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 안에 9시에 6인실인데 15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눈이 집중이 된 거죠. 15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건들간다니까 건들간다니까 식물인가 무슨 소리냐 헛소리하는 거 아니냐 집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딱 끌고서 침대에서 내리는데 속질을 할 겸에 아래를 치고서 내렸는데 이게 뭐 생심입니까? 꿈입니까? 탁 서지는 거예요. 네. 그래 오른쪽 다리니까 들리는 거예요. 왼쪽 다리니까 들리고 그래서 첫날 85미터 짓는 복도를 40분 동안 걸어요. 왕복 계속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50명이 뭐 저 식물인간이 건넌다라서 난리가 났던 거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집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명이시구나.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가족들 또 아내의 기도 형님의 눈물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울문을 열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사님에게 다시금 생명을 연장하시고 건강을 주신 건데 지금 집사님이 그 당시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 그 병실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처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나요? 제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도 이제 치매 일어날 때 어깨가 떨어져야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어깨는 떴는데 왼쪽 어깨는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왼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어린애가 몇 번 자빠지고 들어놓고 하다 보면 포복을 먼저 하잖아요. 저도 포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포복을 하고 그러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두 손을 놓고 일어나는 연속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하반신 마비 환자든 전신 마비 환자든 기적의 휠체어라고 해서 그걸 탐내고 있더라고요. 아 그 휠체어를 근제니까 이제 그 휠체어를 탐내요. 타면 나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섯 가족이 싸웠어요. 그 휠체어를 가지려고요. 서로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이야 이게 휠체어를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여섯 가족을 제가 이름을 대서 제가 휠체어를 꼭 디딜 테니까 시간만 다 달라고 시간대를 저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전도를 한 것이 보살 부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 이제 환자 가운데 환자 가족 중에 나머지는 식은 반 즉은 좀 막먹기다. 보살 부부는 원래 강력하니까 보살 부부만 전도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쉽다. 그렇게 생각한 보살 부부를 찾아간 거예요. 이름도 썼지만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죠. 휠체어를 이제 빙자하자. 그래서 이제 미리 휠체어를 여섯 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휠체어 하나고 일곱 대 아닙니까. 그 기적의 휠체어는 그건 휠체어가 아니고 그건 예레모니의 기증을 했고 성경이 이게 기적의 휠체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기적의 휠체어니까 제가 이걸 주고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걸 믿으면 살아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뭐 지금 환자가 이렇게 성경 갖고 주니까 눈물 콧물을 입으면서 난리가 났죠. 그 두 분이 결심을 하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6가족을 전도하셨군요. 전도를 했죠. 제가 퇴원하기 전까지는 10가족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도 전도사님이 꽤 있었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집사님은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퇴원을 하시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머물러 계셨습니까? 저 저 퇴원하고 나서 약 3개월 다운도 통원치료를 했죠. 재활이 좀 필요했군요.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퇴원하고 나서 300일을 내가 아침 금식을 해야 되겠다. 300일을? 아침 금식만 그리고 성경을 우리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소개를 보내야 제가 금년에 퇴원하고 나서 7동으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라고 기적 서적도 많이 보고 저희 목사님이 10동은 해야지만 10동? 10톤너 끝이 보이니까 1년에 10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첫 해에 성경을 14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이유는 저녁 9시부터 360불까지 새벽 4시 20분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360불을 그렇게 했어요.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낮에 통원치료 갔다 와서 조금 지금 사고 난 이후 한 20년 되셨잖아요. 쭉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셨을 것 같아요. 몇 독이나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안수집사 전에는 1년에 1독씩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본 것만 215독을 했죠. 제가 들은 바로는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려줬으니까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힘있는 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보게 되고 특별히 제가 은사를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절을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암기가 안 되라고 이 말씀을 암기하려는데 도저히 암기가 안 되니 살아계신 하나님 있으면 제가 전도 폭발할 때 말씀 갖고 해야 되는데 10배의 암기하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10분 정도 들었는데 요한봉이 그 암기가 한 절이 안 뒤 잊어버렸던 게 스크린 암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군요. 강구하신 대로 그래서 그 말씀 받고 제가 전도하게 된 것 같아요. 퇴원 후에 그러면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 훈련도 받고 하셨는데 실제로 삶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했죠.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제가 한 달에 평균 25명에서 30명 전도를 했습니다. 결심받은 거만 그냥 씨를 뿌린 게 아니고 결심받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전도하신 결과가 열매가 얼마나 되십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한 3천 명은 넘죠. 교통사고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인간적으로 걱정되는 건 경제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듣기로 그 당시에 따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정말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사실은 합격을 하고도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 이제 그거는 내일이 등록금이 마감인데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형님한테 부탁했으면 아마 해줬을 건데 그 알량한 자수심 때문에 부탁을 못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안원 권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축하한다는 얘기예요. 일류대학에 들어간 걸 축하한다고 하면서 등록금 나온 영수증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이 보여주니까 권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책임질 테니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졸업 맡을 때까지 매 학기 때마다 일부는 대조 같다고 해서 그 권사님이 장학금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거 지금까지도 그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흔힘 없이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셨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다 고백은 안 하시지만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채워주시고 또 옷이 필요하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옷을 채워주시고 옛날에는 내가 그거를 가지려고 버리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는데 이제 부도 내려놓고 또 건강이 어려워지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물질은 좀 어려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좀 부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마음의 부자가 아니라 나는 마음의 재벌이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 영적으로 기쁘고 감사하니까 내 삶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통사고 나기 전과 난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 어떤 눈이 바뀌셨죠 그때는 잘나갈 때는 열심히 뛰기는 했지만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었었고 말하자면 짐승같은 얼굴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선한 얼굴이요 상냥스럽고 네 맞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보이냐 하면 목사님같이 보이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같이 보이고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기 전에 어떤 인상이 어땠다고 그랬으니까 소림사에 나오는 사람 정도로 문물을 갖췄다는 그런 게 있었죠 눈매가 굉장히 예리하세요 매서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저 속에 돈과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야망이 있었으면 벌써 눈빛을 제압해 그렇죠 그 눈빛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는 지금 뭐 이렇게 승승장구에서도 하나님의 봉일 때는 교만하게 봤던 거죠 그래도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고 세상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립지 않으세요 노지요 전혀 노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감사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봄의 비밀을 단단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자마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집사님 저도 이제 아내이다 보니까 목사님 정말 아내분이 옆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본인보다도 지켜보는 아내분이 정말 아내분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정집사님도 안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분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제 아내는 저 양말도 신겨줍니다 지금도 그래서 항상 매사에 기쁘고 감자한 거예요 성김의 자세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제 아내가 그런 얼굴입니다 가장 큰 증인이 아내일 것 같아요 사고 전에 그 모습과 또 사고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깝게 보신 분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분께서도 그렇게 또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권사이기 때문에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정집사님의 삶이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남부중앙계 최명자 권사입니다 애들은 애들이 딸이 고2였고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일찍 보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딱 받은 데 병원 간호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딱 느낌에 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쳤느냐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신마비라고 놀리지 마세요 전신마비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하나 한 번 딱 때리는 것 같았어요 팔 하나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진짜 눈만 말똥마똥 뜨고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은 아드님을 보시고 그냥 그 응급실 바닥에 그냥 엎드리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들어가자마자 머리에 양쪽에 이제 징을 받아가서 이렇게 몸을 이제 늘어뜨려 놓은 상태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참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일어나 거르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집사님 당신 일어났을 때 너무 감사했고 지금 이렇게 모두는 부족하지만 모두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당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우리 가정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정한벽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게 의학적으로는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집사님이 이런 기적의 사나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소중한 믿음 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단 6살, 7살 그때부터 신앙상으로 했지만 실제로 믿음이 큰일에 쓴 것은 부흥 집회할 때 83년도에 감리교에서 부흥 집회할 때 김홍도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은혜를 받으셨군요 그때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 분이 방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의 입만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런 방언은 나는 더 귀찮게 할 수 있다 한번 볼래? 흉내를 내고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내려오다가 그게 약간 경사진 곳인데 그때 마침 심신의 발로 이 몸에서 가스가 터져나올 때 그때 힘을 줬어요 이게 너무 크 소리가 크다 보니까 사람이 다 웃더라고요 아 방귀가 터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스레를 떨었죠 야 이건 이비를 하는 건 난리고 방구로 소리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방언이 아니라 야 내가 방언을 했다 방귀방언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더 웃더라고요 다 웃죠 그날 새벽기도 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갔는데 성령의 불로 뒤집어 세우더라고요 크 주체할 수 없이 입이 떨리고 콧물눈물을 하고 그때 이제 방언을 받을 때 말씀을 보고 사도신경을 하고 기회사 가서 전화를 보고 이게 열흘 동안은 그냥 방언이만 한 거죠 눈물, 고름을 흘리면서 그러고서 화장실 가서 울고 눈물, 콧물눈 울리고서 그러고 이제 운 거죠 그런 방언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놀리고 어떻게 보면 비판하던 분이 그 부흥에 자기가 직접 방언을 받고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놀라운 충격이잖아요 본인에게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게 진짜 방언이다 이놈아 방구 소리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이게 진짜 방언이다 그렇게 맞은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봄을 증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고 그때부터는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거죠 그때가 몇 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른 일곱 살 막 될 때 한국 나이 그러니까 여섯 살 일곱 살 때쯤 처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렴풋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고 체험한 것은 어른 일곱 살 때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 있게 어디를 가도 기도를 시키면 했죠 그러면 어머님이 원래 믿음이 좋으셨나요? 아버지는 6.25 때 형장예술로 사라지고 그때 제 형님께서 어머니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형님이요? 그때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형님은 그때 한 10살 정도 됐어요 그거 어린아이가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요 그래 이왕이 죽을 때 목숨에 거미지까지 치겠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내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이 크거든요 문을 열면 소리가 나니까 큰일 나거든요 유학자 집 아니니까 그런데 또 대제사생이었어요 제자상 제사장 저희 중주 할아버지가 창문을 넘어서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첫날부터 어머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진드랑에 쓰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중주 할아버지가 서양 귀신 믿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우리 이제 오 형제인데 오 형제의 마저가 지금 할아버지거든요 그래도 지금 마음이 허전한데 그래도 믿는 구성이 있으니 대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믿게 내버려 주시라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믿음이 싹이 트이신 거죠 어머니가 그러면 정말 1세대로 신앙을 가지셨는데 그렇죠 신앙 생활하시고 믿음을 갖고 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렇게 잘 되셨다네요 엄청 잘 됐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재봉틀을 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갖고는 도전이 안 되겠다고 해서 폼목장산했는데 그때 돈이 100만 원이 딸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때 1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거는 갖다 주야 된다 갖다 주니까 어떻게 현찰인데 그냥 갖고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달도 어떻게 안 받으시냐 비달도 안 받으니깐 비달도 공짜로 주니까 안 받으니깐 안 받으니깐 이거 받으시냐 그래서 하도 그런 날 비달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정직하셨군요 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장사가 아니라 무리무지게 잘된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되며 천평을 밭을 샀던 거죠 아 예 밭을 사셨어요? 네 그리 하고 나서 두 번째는 두 번째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71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이문동에 제 친동생이 있었어요. 자기 이문동에. 그때 그도 자기 동생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문시장에 왔는데 사과 하나 한 상자, 복숭아 한 장자 좌판에 올려놓고 낱개로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 거죠. 지금 보면 얼마나 초라하게 했습니까? 한국 땅에 앉아서. 근데 꿈에 새벽기도 가는데 현몽이로 너 배추장사 한번 해봐라. 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 내가 농사도 잘 잡았고 배추도 잘 알고 라니까 11톤 트럭에 두 대를 싣고 온 거예요. 이문시장에로. 그날 저녁에 배추가 금값이 돼서 배추가 김치가 아니라 금치. 금치. 네. 금치. 엄청난 그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하첩이 다 빼고서 12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이면 이문동에 2층짜리 양옥집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네. 또 어머니가 사실 남편을 잃고 홀로 사시면서 두 아들과.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열심히는 사셨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베푸시고 앞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잘 되시는 걸 쭉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다가 37살쯤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집사님이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원래 처음 사업을 하기 전에 직장생활 하실 때도 굉장히 잘 되셨다며요. 뭐 승승장구 했죠. 승승장구. 어떻게 한 게 승승장구입니까? 근데 2년에 한 번씩 특진을 한 번 승승장구죠. 그렇죠. 회사에서. 제가 이제 특진을 6번을 했습니다. 사실. 더군다나 경리로 입사를 해갖고 경리부장까지 했으니까. 또 감사실장도 했었고. 네. 막강하셨군요. 그러니까 은행이고 어디로 가면 패밀리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 빨리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배우들이 어떻게 당신은 눈만 뜨면 진급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또 실력이 있어서 된 건 잘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람의 기도와 어머님의 그 철야 기도. 네. 그런 것 때문에 승승장구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동료들이 줄 잘 살려고 집사님 잘 따르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의사회에서 불교인데 신의일제가 조직했어요. 신의회. 신의회. 믿음. 믿음. 믿음 신자.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조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받죠. 제가 기도할 때 원화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는 회사를 위해서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임종원들에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기도하는 걸 보시는 걸 하시는 말씀. 진짜 이거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월정비까지 매일 줬어요. 매달.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집사님이 신의회를 이끄니까는 어떻게 보면 실세. 그렇죠. 실세다. 이래서 신의회를 더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꽁 있어요. 그렇죠. 대품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저 친구한테 가게 되면은 진급을 한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고속 승진도 하시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개인 사업을 하시고 또 그 개인 사업도 너무 잘 돼서 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셔서 지금의 달라진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이런 질문 마지막 한 번 드려볼게요. 잘 나가던 집사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고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브레이크를 확 밟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고가 없었다면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병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하도 이리 지고 저리 떼고 그 당시에 잘 나갈 때는 술도 좀 했었으니까. 그러면 아마 간의 지장이 있어서 세상 떠나지 않았을 텐데.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는 뭐 기도 제목은 복음의 미미를 담대히 증거하고 이 마지막 때 간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또 신의 연세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거저받았으니까 거져주려고. 그 기도를 그대로 하면서 말씀을 볼 때 지금도 10배의 밝은 눈과 시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세가 지금 69호. 너무 젊어 보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때 71년도에 대학 갈 나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군대 갔다 와서. 71년도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시는 전한벽 집사님이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냥 그런 모습 보고 단순한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증거고 또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기적들이 많지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겠죠. 사실은 아무도 내 인생을 간섭해 주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생각을 간섭해 주실 때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터치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행복의 주인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춘행의 전문기업 주식회사 분이엘 월드에서 와사비아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오시오 엘리아 에이 엘리아 엘리아 펳